안녕하세요. 알고리즘 11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석차를 한번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정렬 그리고 버블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석차 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25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들 대리점의 전년도 매출실적이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리점 이름하고 매출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매출실적에 따라서 대리점의 석차를 구하는데 대리점의 이름과 함께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됐습니다. 단, 대리점 I에 대해서 대리점 I,1은 대리점 이름이고 그죠? 그 다음 I,2는 매출실적인데 이 매출실적이 같은 대리점들은 동일한 동등한 석차로 인정하라고 이런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건 문제 분석인데요. 현재의 알고리즘은 동점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25개의 대리점 석차 초기값을 모두 0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 25개의 모든 대리점의 매출실적을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같거나 크면 자신의 석차를 1만큼씩 줄여주면 되는 것이죠. 자,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자, 그럼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6, 8, 10, 4, 3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석차를 구한다고 해봐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냥 사람이 할 때는 뭡니까?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컨버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 초기값을 0으로 이렇게 다 잡는 거예요. 잡고 난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 자, 얘, 이 6값을 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그죠? 얘 값보다, 그죠? 값거나 크면, 크면 석차를 1만큼씩 더 떨어뜨리면 되죠. 그럼 6보다, 자기 자신과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6하고 비교를 하면 값죠. 그래서 석차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비교를 해요. 그럼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비교를 해요. 그죠? 그럼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3등.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를 해요. 그럼 크게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를 해요. 자, 그럼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3등이다 이 말이에요. 3등이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얘가 3등이었었죠. 자, 이제 점수 8점을 하나 해봅시다. 자, 이 8점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해서. 그러면 점수에는 변동이 없죠. 그 다음 얘 자신 스스로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석차가 깎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합니다. 그죠? 큰 애 그죠? 그럼 또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죠. 그럼 아직 이상은 없죠. 그래서 얘는 2등이 되죠. 2등. 2등. 그 다음 얘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이하고 비교를 하죠. 이상이 없죠. 그 다음 이상이 없고요. 스스로 했을 때 석차가 1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 얘하고 했을 때 변동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는 석차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석차를 0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죠? 잡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 같거나 큰 게 있으면 그만큼 석차를 1만큼씩 떨어뜨리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들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에 a하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반복을 하네요. 그죠? i가 1부터 25까지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맨 처음 r, i에다가 0을 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석차, 석차 배열이 있겠다. 그죠? 각각의 대리점에 대한 석차를 넣는 이런 배열이 25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0으로 전부 다 뭐합니까?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죠? 자, 됐죠? 초기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합니까? i가 1부터 25까지 일찍 증가하면서 25번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 j가 1부터 25까지 또 반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합니다. 자, a에 i,2가 a에 j,2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석차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재 0이 있는 것에다가 1을 플러스해서 다시 넣어줘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석차가 0으로 이렇게 다 잡혀있다가 이 자신보다 크거나 또는 같은 게 있으면 석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석차 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맨 처음에 0으로 다 잡아두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보다 큰 값이나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석차를 떨어뜨리면 돼요. 그죠? 쉽죠,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택정렬. 이거 한번 해보죠. 자, 학생 1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성적이 있는데 이 영어성적을 오름차순으로 해서 셀렉션, 소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죠. 자, 봅시다. 오름차순 선택정렬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전체 데이터 N개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요,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하여 어디에다가? 가장 왼쪽에다가 오도록 하는 것이 선택정렬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왼쪽 데이터 한 개를 제외한 N- 한 개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또 가장 작은 수를 선택해서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선택한다고 해서 이제 선택정렬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95, 75, 85, 150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걸 선택정렬으로 한번 정리를 시켜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95를 이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그죠? 작은 값이 있으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75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75가 오고요. 여기 95죠. 그죠? 여기 95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그래서 작으면 바꿔요. 바꿀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또 비교를 해요. 작으면 바꿔요. 안 바꿔도 되네요. 그죠? 자, 작으면 바꿔요. 작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신에 75가 오고 여기 50이 오는 거죠. 50.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회전이 끝났죠? 즉, 완패스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완패스가 끝난 결과를 보니까 50, 95, 85, 100, 50이죠. 아, 175이네요. 그죠? 175. 맞습니까? 그렇죠. 75.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처음에 있었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왼쪽에 온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다시 비교할 필요 없고 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얘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서 제일 작은 값을 또 이쪽에 나오게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 보면 여기 제일 작은 값이 오겠죠. 그죠? 그거를 또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얘들끼리 이렇게 또 비교를 하죠. 그러면 또 제일 작은 값이 여기 또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또 비교를 하죠.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 오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선택 정렬이죠. 그래서 이 값들을 선택 정렬하기 위해서는 몇 번, 그죠? 네 번을 회전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선택 정렬은 제일 작은 값이 제일 작은 값이 왼쪽에 오는 것인데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그죠? 작으면 뭐예요? 교환을 한다. 그죠? 자, 이해됩니까? 자, 이게 선택 정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씩 한번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100개의 영어 점수가 2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 정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개니까 99번을 해야 되죠. 단계를 거치면 이제 선택 정렬을 마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순서도예요. 자, 보자고요. 시작과 끝부분은 이제 제외했습니다. 자, 순서도였으면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였습니까? 여기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있을 때. 어떻게 비교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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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했었죠. 자기 자신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비교를 했는데 처음 비교하는 이 값은 변함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i의 값이 이 j보다 크냐? 크냐? 그죠? 맞습니까? 크면 어떻게 해요? 크면. 크면은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거. 요거. 그게 뭡니까? 그죠? 교환이죠, 교환. 맞습니까? 스와핑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i의 값이 이 j보다 크게 되면은, 크게 되면은 바꾼다는 거예요. 왜? 작은 값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j를 일식 증가하고, j가 100보다 크냐?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은 또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i를 증가하게 되고, i가 90보다 큰지 물어보고, 그죠? 크면은 끝나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반복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요. 자, 요거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확대해가지고요. 자,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key 포인트인데, 그죠? 이 i 값이 이 j보다 이렇게 크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 i 값은, 그죠? 맨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i 값은 변하지 않고, j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크면은 바꿔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스와핑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을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을 오름차순으로 하는데, 그죠? 법을 소트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요. 그 버블, 버블이라고 한 이유는, 그 뒤에서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버블이 뭡니까? 거품이죠. 거품. 그죠? 맞습니까? 거품처럼 위로 막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우선, 오름차순의 버블 정렬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이제 이렇습니다. 자, 봅시다. 전체 데이터, n개 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가 가장 오른쪽에 오도록 하는 것이 버블 정렬입니다. 가장 오른쪽이. 그러면 앞에서 했던 선택 정렬은 뭐였습니까? 이게 뭐였어요? 그죠? 가장 뭡니까? 가장 작은 값이. 그죠? 가장 작은 값이 어디에? 어디에? 가장 왼쪽에 왔었죠. 왼쪽에.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버블 정렬은 뭐예요? 가장 큰 데이터가 가장 오른쪽에 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왼쪽의 데이터와 바로 오른쪽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큰 데이터가 있으면 오른쪽에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해봅시다. 자, 95, 75, 85, 150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버블 소트를 한번 해봅시다.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얘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그죠? 이 값이 크면 자리를 바꿔요. 자, 그러면 얘가 커요, 안 커요? 크잖아요, 그죠? 얘는 작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리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지금 95가 들어가겠죠? 95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뭐예요? 75가 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두 개를 또 비교를 하죠. 그죠? 크면 뭐예요? 크면은 바꿔요, 크면. 그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85가 오고, 여기는 95가 오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하죠. 그죠? 크면 바꿔요. 근데 안 크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 개 되고, 자, 또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렇습니까? 크죠? 그러면 바꿔요. 자리를 바꿔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값이, 그죠? 어디로 가요? 제일 오른쪽에 가죠. 그럼 얘는 끝난 거예요, 얘는 이제. 얘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 값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one pass, 1회전이 끝나고 나니까 제일 큰 값이 오른쪽에 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75, 85, 뭐예요? 95, 50에 대해서 또 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크면 바꿔요. 상관없죠? 크면 바꿔요. 상관없죠? 비교를 해요. 크면 바꿔요. 자, 그럼 얘가 뭐예요? 50이 되고, 얘가 95가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큰 값을 찾은 거예요. 그죠?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럼 됐고. 그럼 또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자, 뭐합니까? 75과 85를 또 비교를 해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상 없죠? 자, 85하고 50을 비교해요. 어떻게 돼요? 자리를 바꿔야 되죠. 50, 85.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끝났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죠. 그럼 75가 크잖아요. 그죠? 그럼 자리를 바꿔요. 75, 50.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오름차순으로 모두 정리를 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큰 값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버블 소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간단한 것인데, 그죠? 앞에서 했던 셀렉션 소트, 선택 정리를 뭐였습니까?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했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교해서, 정값이 있으면 앞으로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버블은 뭐예요, 버블은? 비교할 때,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죠. 해서 큰 값이 있으면은 뒤로 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서 이제 순서들을 한번 봅시다. 자, 변수 i, j, 템프가 있네, 템프. 그러면 뭔가 교환이 이루어지겠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맨 처음에 i를 1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j를 1로 잡았고요.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하네요, 그죠? 비교를 합니다. 이 j가, 이 j가, 이 j 플러스 1 보다 크냐, 이렇게 물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값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배열 변수죠? 배열 변수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음... 자, 이 2라고 하는 배열 변수 안에 이제 여러 개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값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해야 되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 j가 이 j 플러스 1 보다 크냐? 그럼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면? 크면은 차라리 바꿔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꿨죠.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j를 1씩 1 증가시켰어요. 그죠? 1 증가시키고 j가 100 마이너스 i 보다 크냐 검사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가죠. 자, 그 다음 뭐가 돼요? 이 j j를 1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기가 되죠. 그 다음은 자, 여기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j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 번째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개를 비교했지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하고 이해를 비교하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버블 소트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j가 100 마이너스 i 보다 크면 크면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 이제 i를 또 다시 1씩 증가시켜서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i가 99 보다 크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 했던 이 순서도 상에서 순서들을 보고 선택정렬인지 버블정렬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 판단기준은 뭡니까? 판단기준은 비교할 때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를 보고 선택정렬인지 버블정렬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비교할 때 이렇게 만약에 비교를 했다. 그럼 뭐다? 그죠? 그러면 버블 소트고 그렇죠.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 이렇게. 그럼 뭐예요? 선택정렬이죠. 자, 앞에 선택정렬 순서도 한번 볼까요?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선택정렬이죠. 선택정렬의 순서도 한번 봐보세요. 이 i가 이 j보다 크냐? 그죠?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은 i가 1이죠. 그 다음에 j는 i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모르죠? 자, 일단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여러 개의 값이 있을 텐데 일단 앞에서는 두 개를 비교했죠. 그 다음에 크면 자료를 바꿨고요. 자, 어떻게 했어요? j를 1 증가시켰죠. 맞습니까? j를 1 증가시키고 j가 100보다 크냐? 해서 아니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j가 뭐가 돼요? j가 1 증가 되었기 때문에 i는 변동이 있어야 없어요. 이게 i죠. i이고 여기가 j였는데 여기가 j였는데 j를 1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j가 어디를 가리켜요? 여기를 가리키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개를 비교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버블 소프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선택 정렬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선택 정렬하고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뭡니까? 뭘까요? 이런 첨자 그렇죠? 첨자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런 치환 같은 경우는 치환에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한 이 정도 이렇게 문제로 아마 출처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습니까? 정렬 파트와 그 다음 석차 구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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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